지난 2018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원청 대표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사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 대법원은 위험성과 위탁용역 계약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하청업체 대표 등 관계자 10명에겐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